반갑습니다. 학습하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25 수능을 대비하는 하반기에 어떤 수업들을 진행하는지 하반기 커리큘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서 우리 정규 강좌를 3개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코어 강좌, 유전 특화 강좌라고 해서 이 내용은, 이 코어 강좌에서는 어떤 걸 하냐면 유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정상 유전과 돌연변이가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DNA 상대량이라고 하는 걸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금 비분리가 된다거나 구조 이상이 되면 돌연변이 나오는 거니까 사실 원리,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어 강좌는 유전의 중심 원리 파악하기라고 하는 이 기획 의도가 있는 거야. 중심 원리를 볼 수 있는 시각을 키워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만든 강좌고요. 그래서 이제 정상 유전과 돌연변이 따로 놓는 게 아니라 같이 놓을 거야. 같이. 가계도야? 그럼 가계도 정상 유전이 있고 돌연변이가 있고 사람 유전이야? 사람 유전이 있고 여기 돌연변이가 있고 DNA 상대량이야? DNA 상대량이 있고 정상 유전이 있고 돌연변이가 있고 해서 같은 원리로 어떻게 문제들이 풀리는지를 확인하게 하는 유전 특화 강좌. 이게 코어 강좌고요. 더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OT에서 선생님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모의고사지 뭐 실전 모의고사. 파이널 모의고사 시즌 1, 시즌 2가 있고요. 얘는 7월달, 이것도 7월 15일날 개강을 해서 8월 15일날 완강을 할 거고요. 7월 20일날 개강을 해서 8월 30일날 완강을 할 거고 9월 10일날 개강해서 10월 10일날 완강을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시즌, 일정하고 시즌별로 어떤 게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여기다 쓸 거는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냐? 요즘 그런 거 정규 방송 말고 옆에 사이드로 붙는 거 있잖아. 그런 것쯤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팀이석 트레이닝법. 이거는 쌤이 강의할 때마다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데 학생들한테 내가 물어본다고. 현장에서 수업하면서 야, 너희 시킨 거 이거 했냐? 라고 하면 우리 현장에서 참 잘해. 잘하고 있어. 근데 잘 안 하는 경우들도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 팀이석은 어떻게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걸 따로 또 찍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캐스트로 가도 되는 내용이긴 한데 캐스트에서는 이제 쌤 학생들만 듣는 게 아니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야, 가계도 분석 13가지 규칙에서 1번 규칙은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쌤하고 같이 공부한 학생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용어로 이야기를 할 건데 그게 이제 캐스트로 올라가면 뭔 소리 하는 거야. 약간 이럴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 팀이석이라고 이름 붙인 거잖아. 쌤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연습하는 방법 이거를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쌤하고 같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용어가 안 들어본 용어라든지 우리 서로 약속이 안 돼 있는 용어들일 수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 해서 가계도 분석 트레이닝 방법 아까 얘기한 대로 문제 우리 하이스토리에 35개 뉴스토리에 쫙 이렇게 있잖아요. 15개씩 거의 한 50개의 문제를 딱 옆에 펼쳐놓고 1번 규칙만 쫙 쳐다보는 거를 내가 직접 하겠다는 거야. 쌤이 이제 보통 1번부터 한 10번까지 예제를 보여주면서 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현장에서 보여줬더니 딱 거기까지만 했더라고요. 11번 이후엔 니네가 해라. 하고 숙제를 냈는데 하는 학생들이 또 몇 있고 안 한 학생들도 몇 있어. 그래서 다 할 수 있게 하려고 쌤이 쫙 찍어놓으면 볼 건 아니야. 그치? 보면서 공부가 될 거라서 쌤이 그런 식의 내용들을 할 거야. 그래서 가계도 분석 이렇게 할 거고 근수축 트레이닝은 이렇게 할 거다. 자극전달 트레이닝 이렇게 한다. 사람의 유전 트레이닝은 이렇게 한다. 라는 거. 그 내용들을 모아놓은 강의를 따로 찍을 거고요. 이게 한 7월 30일 안에 완성이 다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7월 20일 정도 안에 거의 완성이 될 거야. 왜냐하면 쌤이 수업에서 하는 얘기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이야기할 거라서 이거 하루면 찍거든요. 그 많은 내용들 전부 다. 그거를 찍어놓을 테니까 여름때 여러분 이거 보면서 트레이닝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직접 쓰는 유전 아 이게 실제로 이제 쌤이 연초 1, 2, 3, 4월 달에 프린트로 나눠주면서 직접 써봐 니네가 니네 다 써봐야 돼. 유전은 스킬 그런 거 없어. 뭐 이것만 알면 다 풀려. 야 그거 알면 수업을 왜 듣고 공부를 왜 해. 수능 전주에 고 하나만 탁 공부해가지고 탁 풀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직접 쓰면서 실력을 완성해야 된다. 그래서 다양하게 직접 써보려면 이런 거 이런 거 써봐야 돼. 라고 하면 쌤이 프린트를 준 적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쓰는 학생들도 있고 또 이제 조금 안 쓰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 그리고 이제 좀 뒤쪽에 이렇게 탁 불붙어가지고 막 지금 쓰는 학생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 그런데 쌤이 한 학생하고 약속을 했어. 이건 내가 약속해서 하는 거야. 샘플 몇 개를 보여주고 써봐. 라고 했는데 어떤 학생이 자기 직접 쓰고 싶은데 이게 맞나 틀리나. 그리고 이 내가 쓰는 거를 어떻게 써야 될지 방법도 잘 헷갈려요. 이제 학생이라 그럴 수 있잖아. 샘이 이제 걔랑 얘기하면서 내가 그럼 강의 찍어줄게. 해서 이제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걸 현장에서 하잖아. 그럼 굉장히 루즈할 수 있어. 뭐냐면 단대립을 다 써. 복대립을 다 써. 다인자를 다 써. 그러면 쌤은 편하지. 쓰는 건 되게 편하게 쓰면 되잖아. 쓰면 되거든요. 시간 막 가고 막 쓰고 그러면 수업 쭉 해서 이제 일명 약간 꿀빠는 수업이 될 수 있지. 좀 경박스러운가. 자 아무튼 아무튼 쌤은 그냥 쓰면 되니까. 근데 현장에서 이렇게 내가 쓰고 있으면 썼던 거 또 쓰게 되고 이제 원칙 하나 탁 보여주기 위해서 한 가게도 백기 쓰고 막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현장에선 이걸 하면 정말 루즈해져. 그래서 이걸 쌤이 샘플로 보여줬던 건데 학생들이 다 하는 걸 보고자 하는 학생이 몇몇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쓰는 유전이라고 강의를 만들어서 쌤이 다 할 생각이야. 또 예를 들면 어떤 것도 할 거냐면 이런 거 있잖아. 쌤이 구조 이상 일어나고 DNA 복제 일어난 다음에 이제 정상 분열 됐을 때 DNA 상대량. 구조 이상 일어나고 DNA 복제된 다음에 1분열 비분리 됐을 때 이런 거 정리했었잖아. 그치. 정리했었다는 얘기는 우리 현장에서 했었다는 거야. 현장 학생들 기준으로 말이 나왔어. 자 아무튼 물론 이제 인강으로 찍혀 있어. 심화 강좌에. 아무튼 그런 거 샘플을 하나 했는데 그거 말고 모든 경우 다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DNA 복제시키고 구조 이상 일어난 상태에서 비분리. DNA 복제하고 구조 이상 일어나고 정상 분리. DNA 상대량. 복대립에서 우열관계 있을 때 가게도 우열관계 없을 때 가게도 이걸 다 한번 쌤이 써주는 강의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쌤 책에 심화 개념서에 쌤이 쭉 해서 정리해 놓은 그 유형들을 다 아는 학생들은 사실 볼 필요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 커리큘럼은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 자 아무튼 쌤이랑 7월 이후에는요. 이렇게 정규 강좌 코어 강좌와 파이널 모의고사 시즌 1, 2가 진행이 되고요. 얘가 3회차 얘가 7회차 해서 총 10회차가 진행이 되고 이거는 유전에 대해서 유전에 대해서 들어가는 유전만 하는 강좌 유전 특화 강좌고요. 이거는 쌤하고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의 트레이닝 방법이라든지 유전을 직접 쓸 땐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두 개는 7월 안에 마무리할 생각이에요. 책 없어 이거는. 이건 책 없고 여러분 그냥 A4 쓰는 거 써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편하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책이 있는 거고 교재가 따로 있는 거고요.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월까지 쫙 이제 꼼꼼하게 완성을 딱 하고 마지막 한 두 주 여러분이 복습하면서 풀어봤던 거 정리하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수능 시험장에 갈 수 있도록 하반기 커리큘럼 구성을 한 거니까 여러분 이거 참고해서 쌤 강의를 쫓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이거 지금 사설 문제와 기출 문제 같이 갈 거잖아. 기출 풀이가 안 돼 있잖아. 그럼 기출 문제 풀이 먼저 해야 돼. 알겠죠? 하이 스토리는 너무 방대해서 막 엄두가 안 나요. 그러면 뉴 스토리는 꼭 하고 오셔야 돼. 그리고 지금 이제 시즌별 설명이니까 여름철까지는 보통 개념을 다 끝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만약에 개념 강의가 완성이 안 됐어. 완강이 안 됐어. 그러면 올 뉴 베이지 강의부터 듣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친구들 이거 하고 있으니까 어때? 여름철에는 시간을 좀 대폭 늘릴 수 있으니까 올 뉴 베이지 강의 안 들은 학생들은 심화 강좌 들으면서 뉴스토리 기출 풀면서 저걸 쫓아오시면 돼. 그래야 8월달이 딱 됐을 때 미리 공부한 애들하고 딱 똑같이 완성이 되지. 그치? 이거 안 하고 딴 거부터 딴 거 앞에 거를 하고 하고 그러면 계속 밀려서 가는 거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름때 만약에 개념이 안 돼 있다면 개념을 들으면서 코어를 같이 들으면서 이걸 완성을 하셔야 되고 기출 문제 풀이가 안 돼 있다면 하이 스토리인 분량이 굉장히 많잖아. 그러니까 분량이 조금은 심플한 뉴스토리 기출을 풀고 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면서 코어를 쫓아오고 이렇게 덧붙여서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알겠죠? 진짜 끝! 이렇게 해서 하반기 커리큘럼 소개했고요. 쌤이랑은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